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2월에 소개해드렸던 희망줌학교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교회 단독으로는 학생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희망줌학교가 여러 나라의 성도님들이 다른 나라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학생들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줌을 매개체로 하여 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기에 이런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와 호주, 대만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멘토들이 다양한 수업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의 이한길 목사님은 교회의 학생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한국에 계시는 학생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섬기고 있으며 호주의 다른 교회의 학생들과 성도들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강의가 4개, 영어 단어 암기, 초등학교 4학년 국어,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과일 플라이팅, 기독교 책쓰기, 캘리그래피, 서예, 신앙송, 집단 상담, 음악 수업, 대입 컨설팅, 대만 단기 선교여행, 힐링 캠프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두 개의 수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학교 교사 양성 과정입니다 혼화 앞에 김용근 목사님이 현재 체코 현지인 20명을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 성경을 가르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확보되면 한국에서 체코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 국적의 외국인들과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한국어 선교사에 관한 선교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지만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가 되는 기회입니다 누구나 이 가슴 벅찬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희망줌학교에 한글학교 교사 양성과정 수업을 신청하시거나 010-4616-6433으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인 김용국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수업은 중학교 1학년 학습입니다 교회의 미래인 학생들과 30대, 40대를 섬기고 신앙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희망줌학교는 사회봉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한국연합회 청소년부 산하의 7비터전과 협력하여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이 중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등의 학습을 지도하고 봉사 점수를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4시간 진행되고 영어, 수학, 독서지도와 함께 중학생들의 신앙과 대학생 멘토 및 부모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수업을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와 부모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며 다른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림교회의 선교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들을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천주교회나 여호와이징이나 그리고 제7란식일리의 재림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재림교회가 선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림교회가 먼저 시작한 이 일이 여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멘토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종이접기, 덧셈, 뺄셈, 곱하기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큰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사용하셔서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수업은 아래 자막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봉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다섯 합회의의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동중환합회의 김순기 목사님 010-8213-3004 서중환합회 정영규 목사님 010-4796-7201 영남합회 곽주아 목사님 010-9237-3506 충청합회 성시현 목사님 010-5600-8013 혼합회의의 김순만 목사님 010-9686-6513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